아 예 여기도 맛있고 뭐가 안지 네, 나 이거 비둘했던 건데 엄청 귀엽지 그립소? 나 이거 필요한데 이거 넣어야 되는데 귀엽지요 너무 귀엽지? 제 핸드폰이 똑바로 세워줘 두가 여기다 이렇게 붙여서 뽑아서 어떡해 그리고 두 유치원 가방에 달아줄 와펜 진짜 귀엽다 방에 붙인 거 귀엽다 연구 오빠도 모르는 키링 다이소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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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예쁘지 나 너무 예쁘다 이렇게 데이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맘에 지우가 너무 예뻐 데이지 패턴이 얼만지 맞춰보세요 첫째는 에이스트 티에 이 베스트를 이렇게 세트가 다 얼마지? 이만원? 윗돌이는 너무 아름답게 맞아 근데 발을 일어서 볼래? 여기 이만원 여기 다리 끝까지 맞췄는데 맞추면 이만원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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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좀 재밌게 놀았구나 졸리구나 저기 있다 저기 아빠 온다 아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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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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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는지?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보이는 건물 사이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아 그렇죠 최대한 가까이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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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절대 내는 목소리로 얘기하지 않게 예쁘지? 시작부터 물 시작부터 물 시작부터 물 시작부터 물 저희 앞에 날 거고 알아? 이따 저게 가잖아 내 생각엔 지금 졸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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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할머니 진짜 먹을게 들어가야 된다 멈출 다시 다시 하나 넌 그러나 물 먹여먹는 중 저녁 하나 먹었다고? 셋 해 진짜 팬덤거 같은데? 사과 뭐예요? 힘든데 어떻게 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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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봐 벚꽃 한번 만져봐 여기가 작년에 우리 싸웠던 곳이야 대야 동료가 대야 응 맛살이랑 소세지랑 뭐야? 이거 4개 이게? 응 아 잘먹네 다깝었다 다깝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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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선물 주셨다 오일정유 뭐였지? 오일정유 오일정유 오일이 지어스카 아 너무 푸른네 이거 예쁘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식용유 식용유가 뭐야? 기름 많이 먹었는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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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유 너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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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닮아버려 여러분들 term 기름도 넣어주고 우와 퀄리티 되게 정비사가 이렇게 고치는구나 뿌듯한 표정이야 지금 두드러 잡아라 아 아 3월 13일, 연두 생일 전날이고요. 오늘 연두랑 같이 작은 파티하기로 했어요. 연두가 고른 선물은 요거. 화장품 쓰레기입니다. 화장품 쓰레기입니다. 이유가 지금 쳐다보면, 너 할 수 있어, 힘들어, 슬플 때나, 속상할 때나. 완전한 이유는 내 마음에 들어. 반해버렸어? 응, 반해버렸어. 우와, 화장품. 우와, 화장품. 우와, 이게 다 뭐지? 마음에 쏙 들어요? 네, 너무 쏙 들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정말요? 좀 비슷한 거예요. 아, 너무 감사해요. 아, 너무 감사해요. 너무, 네, 아, 감사해요. 또 잘할 수 있게 되고, 너무 감사해요. 아, 감사해요. 아, 전 아까 못 받았는데, 또 전화주셔서 감사해요. 네, 아. 이제 케이크 만들 거거든? 응, 재료. 이거 누가 먹었니, 이거? 초코 누가 먹었니? 괜찮아. 좋아. 코디버ri 커피 모형으로liga. 야! 엄마에도 귀여움으로 가 Protest olen 식이 풍립이 너무 되 pomp꿈치인 것 같이ines vivirla 너무 먹음직스러워. 엄마, 생애축구 하셔서 고마워. 어이. svotv while i was so cool 3 Luke How are we? Kur batch Show me video going to make my Jord one 물터치도 해주세요 오 그럼 자르 된건데? 자르 된건데? 고! 수고, 왜 수고나 가자고 했어? 보고싶어 맛있다 예쁘지? 엄마 나 얼굴도 예쁘지? 박선이 같아 박선이가 뭐야? 박선이 예쁜 언니 있어 박선아 나 톡 떠는게 아니거든 저한테 생겼어 도대체 화장실이 엄청 놀랐네 어 응? 예쁘다 예쁘지? 엄마 살쪘는데? 응, 완전 그대로인데 그대로야? 살 안쌌는데? 아이 귀여워 아빠... 아빠껏 쓰여도 똑같은데? 아빠껏 쓰여도 똑같은데? 아빠껏 쓰여도 똑같은데? 엄마 원래 보수인데? 엄마 얼른 보수면? 다가가가! 응 볼터치 살살 했고요 그 다음 눈썹 눈썹 난 눈썹 색깔이 왜 이렇게 맞는지 엄마는 섀도우 없어? 엄마는 지금 섀도우 안했어 ㅎㅎㅎㅎ 좀 더러워졌지? 예쁘지? 응 ㅎㅎ 아 아 아 아 아 아니면 기차 탈 때는 배탈 때는 그럴 때 먹어야 돼 응 반성이야 반성 의자 의자 먼저 두가 앉아보고 편한걸로 고르자 색깔은 하얀색으로 살거야 왜? 하얀색 어때? 길이는 딱 맞는데 의자 원하는 걸로 살거야 이게 좀 더 잘 맞는거 같은데 두가 키 크고 생각하면 여기 별다 태블릿 이렇게 홀도 이렇게 올려놓는거 같아 두가 필요해 너무 크고 합리적이라 둘 사 이것도 의자 짱짱짱 짱짱짱 한입 먹어볼래? 나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원래 800원이였는데 이것도 어때요? 맘에 들어요? 네 다리 한번 봐보자 피조할 때 언제나 부를게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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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거야 이 컴퓨터는 한 번 말 말했는데 계속 안 되는거 그때 그때 보여줄거에요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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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균이 날 소비질렀더니 갑자기 피드통속을 다시 내 잠 문앞으로 나타나더라 그랬어 흡수를 삶은다고? 응 나 매일매일 여기라 먹을거야 에이 좋은거 이제 엄청 하다먹네 응 응 아 아 아 아 아 울어 울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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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우리집 티니핑존 가erg stars 엇 둘 島 다 아 Edwards 울어 집에 맡고 있어요? 내가 왜 입고 싶어 아이고 아기 이거 먹기 힘들었다 열심히 먹겠어요? 엄마 나 봐봐 나 몽키 뛰는 거 진짜로 보고해 두비야 여기 봐봐 오늘 이제 우리 두베이 나오는 거 친구들을 만났어 이렇게 갖다 드려야겠다 우리 두베이 형을 만났어 우리 두베이 형을 만났어 우와 우와 진짜 예뻐 어떡해 너무 예뻐 너무 예쁜거 아니야? 진짜 우와 너무 예쁘다 진짜 우와 너무 예쁘다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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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는데 사랑해 음 맛있어 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왔는데 또 그래서 에이 케이크 왜 이렇게 예뻐요 이랬어 예쁜 거야 이거 봐 디테일 봐 엄마 지금 사실 꺼내서 사진 찍고 싶은데 꺼내다 망가질까봐 그냥 가지고 가는 것 같겠어 친구들이랑 맛있게 나나 먹어? 애기? 응 나 생각했던 케이크 맞아? 응 정말? 초코 맛있겠다 응 사과도 갑자기 먹고 싶었어? 응 이런 사과들이 코가 안 나 되게 예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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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아 귀여워 그냥 손에다가 붙여줘버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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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편지 써줬구나 이거 김동 얘들아 생일 축하해줘서 고마워 내일도 불러는 거 아니야? 잠깐만 알았어 빨리 오지마 빨리 오지마 너 왔어? 너도? 응 응 오지마 어흐 응 너와 너와 내일도 너와 나와 나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